이영으로 바뀌었다. 이 말. 그죠? 그 다음에 순경음 ㅂ이라 부르며 순음인, 순음은 입술 소리거든요. m, v, f, f 아래에 동그라미를 연서해서 연서하다는 건 밑에 적어서 연서해서 순경음 ㅁ, 순경음 ㅂ, 순경음 ㅂ, 순경음 ㅂ 등을 만들어 가벼운 소리를 내는 것을 순경음이라 했다. 그러니까 가벼운 소리라는 건 잡아. v, v, 바보. 그지?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부드럽게 V, 바보, 바보. 오케이? 여기 순경음, 순경음. 부드러운 소리. 됐어요? 안 밑에 동그라미를 붙여서 부드럽게 발음한다는 거예요. 순경음 ㅂ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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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이렇게 하면, 미안. 이런 말씀 안 되는데. 됐어요? 바보. 오케이? 자, 부드러운 소리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.